오늘은 산돋기의 계명을 가르치고자 합니다. 산돋기를 먼저 칠 때 음지손이 밑에서 다섯번째 줄을 치게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번째 줄이죠. 음지가 치는 위치는 사운드홀의 중간 정도에 약간 사선으로 손이 들어가게 됩니다. 기타의 머리 방향으로 약간 아래쪽으로 손목을 이용해서 이렇게 치게 되는데 이걸 칠 때 조심해야 할 점은 다른 손들을 기타에 붙여놓고 치거나 다른 줄에 붙여놓고 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손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힘을 편안하게 빼고 약간 굽은 상태에서 음지가 삐딱하게 들어갑니다. 이게 이제 5분 줄이었는데 한 줄 더 내려가면 4분 줄이 되겠죠. 기타에서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위의 세 줄은 음지가 많이 담당을 하게 되고 밑에 줄들은 직계, 중지, 약손가락이 많이 담당을 합니다. 음지, 이제 5분 줄, 4분 줄, 5분 줄, 4분 줄 이렇게 좀 연습을 합니다.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이제 손으로 칠 때는 오른손에 손톱이 좀 길려야 되는데 손톱에 대해서는 차후에 다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손톱을 기르지 않고 친다고 생각하고 하겠습니다. 이제 직계 손가락이 밑에서 하나, 둘, 세 번째 줄에 들어가는데 이 세 번째 줄에 들어갈 때 위치가 어디냐면 사운드 홀의 가장자리라고 그럽니다. 좀 전에 음지는 중간을 쳤고 직계 손은 이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보면 포크랜이 흙을 떠듯이 이렇게 들어가면 손이 약간 이렇게 기울게 됩니다. 각도가 약간 기울게 됩니다. 이렇게 들어가면 잘못된 방향입니다.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손가락이 한 2mm에서 3mm 정도 손가락에서 걸고 줄을 아래에서 걸어서 위로 잡아당기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지 이 중지가 밑에서 두 번째 줄을 잡아당겨서 이렇게 치게 됩니다. 그러면 음지가 5번 줄, 4번 줄 그 다음에 직계 손이 3번 줄, 2번 줄을 치는 거죠. 5, 4, 3, 2 처음에는 오른쪽만 보시면서 이 들어가는 위치를 조심하면서 치셔야 됩니다. 5, 4, 3, 2 5, 4, 3, 2 되면 이제 반대로 칩니다. 5, 4, 4, 2 2, 3, 4, 5 5, 4, 3, 2 2, 3, 4, 5 피아노를 치셨거나 손을 많이 움직이신 분들은 이게 좀 수월하지만 또 손이 좀 많이 굵으시거나 또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이게 좀 잘 안됩니다. 그래서 시간에 좀 여유를 두시고 연습을 해서 그 다음 동작을 하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 동작을 보면 C를 이제 잡아 놓고 치는 것입니다. 방금 했던 그것을 C코드를 잡아 놓고 치야 되는데 당연히 음질은 내려가야 됩니다. 내려가고 손은 많이 구부러져야 됩니다. 이렇게 많이 구부러져야 됩니다. 자 그러면 좀 전에 쳤던 5, 4, 3, 2를 치면은 이게 음이 나옵니다. 도, 미, 솔, 도 라는 음이 나옵니다. C코드는 코드 구성 자체가 도, 미, 솔, 도라는 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5분 줄을 치면 낮은 도가 됩니다. 그 다음에 미 그 다음에 중간 솔이 되고 그 다음에 높은 도가 됩니다. 2분 줄은 높은 도 5분 줄은 낮은 도가 되겠습니다. 도, 미, 솔, 도 도, 솔, 위, 도 도, 미, 솔, 도 도, 솔, 위, 도 C를 잡고 잠깐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4분 줄을 볼텐데요. 4분 줄은 이렇게 그냥 쳤을 때 이 음은 레 라는 음입니다. 레 라는 음인데 조금 전에 이제 C를 잡았을 때 이 줄을 잡게 됩니다. 바로 이 기기가 조금 전에 제가 미 라고 했었습니다. C를 잡았을 때 도, 미 했으니까 이게 미가 됩니다. 미가 되고 바로 옆에 음 그러니까 손가락은요. 미는 가만히 있고 바로 옆에 약손가락이 같은 줄을 누르는 거죠. 여기를 누르고 치면 이게 파가 되겠습니다. 다시 떼면은 미 손을 다 떼고 그 줄을 그냥 쫓으면 레가 되죠. 그러면 레 미 바로 옆에 붙이면 파 반대로 파 미 레가 되겠습니다. 이 음만 알면 산토끼를 다 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산토끼의 처음 두 마디는 C 코드를 잡아놓고 도, 미, 솔 이게 솔이었으니까 솔을 먼저 치고 솔 4번 줄을 미 미 다시 솔 미 위에 쭉 올라와서 도를 칩니다. 그럼 연소로 오면은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마디는 G 세 번이 나오는데 왼손을 떼버립니다. 떼고 아까 4번 줄에서 레 를 친 적이 있습니다. 레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칸을 누르면 중지간 눌러야 됩니다. 미 다시 되면 레 그러면 레 미 레 이렇게 되겠죠. 세 마디는 연소로 침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네 번째 마디는 다시 C를 잡아야 됩니다. 다시 C를 잡고 밑에서 두 번째 줄 아까 이제 중지가 쳤습니다. 중지가 밑에서 두 번째 줄을 걸어서 쳤을 때 이게 높은 도가 되죠. 그 다음에 지켜손이 3번 줄을 치면 솔이 됩니다. 그러면 2번 줄 3번 줄이죠. 그리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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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초 강초 그러니까 도 솔 도 솔 도 솔 미 그 다음 미인데 음지로 이제 3번 줄을 치게 되는 거죠. 여태까지 C를 가만히 잡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G7 되어있는 부분에서 손을 떼버리죠. 왼손을 다 떼고 이제 음을 하나하나씩 짚어야 됩니다. 솔을 치고 4번 줄 레 그 다음에 파는 아까 4번 줄의 3포지션 여기가 파자리였습니다. 손가락은 반드시 약손가락으로 짚게 됩니다. 이걸 짚을 때 중지가 가거나 1분이 가거나 아무 소리가 하면 안 되겠죠. 3번 손 이 약손가락이 간 다음에 팔을 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미가 들어가고 나서 파가 떨어져야 되는데 이걸 떼고 나서 짚으면 안 됩니다. 파하고 이렇게 들어가면서 짚는 거과 동시에 치게 되죠. 그 다음에 레 포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다시 한번 연상하면 면 이 예정에 까지 dan 이 이뼈 아멘 아멘